프리티우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리티우먼 타이샤 입니다. 타이샤 영상은 총 두편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영상은 두번째 시간입니다. 그녀는 짙은 갈색의 헤어컬러를 가졌으며 지중해 앞바다에 후루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맑고 깊고 큰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.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를 닮은 듯한 완벽한 외모 신이 선물로 준 듯한 황금 비율의 환상적인 몸매 그녀는 슈퍼스타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.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은 그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도톰한 입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녀를 응원하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